그놈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저를 이용하신 거네요. 네가 어렸을 때 찾던 뺑소니 차. 내가 찾는 거 도와줄 수 있어. 일부러 계획했던 거야? 그놈 잡으려고? 네가 진짜 그놈인지 확인할 수 있을까? 나머지 한쪽은 어디다 채울까? 고생아! 저 진한 새끼야! 조심하세요. 완전 미친 것 같은데? 내가 너한테 듣고 싶은 말이 있거든. 넌 영원히 나의 목적을 거야. 그 다음에 우린 마을이 세 이제 우리를 기다려다. 여보, 아휴.